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미 증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. 빅리그 효과로 몸값도 높이고 또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.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은 오늘부터 이틀간 얄짜배기 기업들이 미국 증시로 향하는 이유와 또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연속 보도합니다. 김혜수 기자입니다.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마켓컬리입니다. 증시 상장을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던 마켓컬리는 연내 상장으로 가닥을 잡고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확대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미국 시장 진출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100조 원에 육박한 가치를 인정받은 쿠팡의 행보에 이처럼 미국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기 상어로 잘 알려진 스마트 스터디도 미국 나스닥 상장설이 불거지며 최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두나무와 야놀자, 당근마켓 등도 유력 후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. 테크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, 벤처 기업에 이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게임업체인 그라비티가 유일합니다. 이마저도 거래량은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. 미국 상장의 문턱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상장 이후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는 데 있습니다.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한테 상장기업의 CEO가 수익성과 미래의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도 CEO의 윤리경영, 지속가능 경영,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전략을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충실히 보여줄 때 여기에 통상 한국보다 높은 미국의 상장 유지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시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법률, 회계 자문수수료가 미국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기업의 지속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미국 증시행이 반짝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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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